네,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 바로 영혼에 닫힌 이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아니하는 그야말로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문제, 또한 자녀들과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하는 여러가지 질병의 문제, 그리고 직장이나 대행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가 갑자기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참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접한 때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인한 스트레스와 또 홀로 있는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참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왜 이러한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나간 그 후에 마치 요비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다 간 후에는 내가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참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한 홍수와 같은 문제, 어려운 혼란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섭리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모든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먼저 왜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먼저 어디서 이 이유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개 세 가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어려움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내 잘못된 의지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자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내가 자초한 것은 아니지만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뜻하지 아니하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불화살에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또한 참 미혹의 불화살, 또 불신의 불화살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기는 그러한 폭풍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폭풍을 하라 가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폭풍을 하라 가신가 그건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의를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폭풍우를 하라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포천의 수양관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날 따라 그냥 그 폭우가 막 쏟아지고 비바람이 쏟아지고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데 그러나 그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거기가 산길이기 때문에 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산을 많이 타야 됩니다. 내려가는 길인데 갑자기 저 옆에 있는 산에서 그냥 바위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차가 그냥 큰 바위에 그대로 그냥 부딪히더니 그냥 나가 땡그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절로 하나님께 그냥 막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 차를 보호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그냥 쫙 오더니 앞으로 확 지나가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나갈 때는 바위가 우리를 텁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나가는데 그냥 곳곳에 바위를 맞은 차들이 그냥 막 나뒹굴어 있고 사람들이 다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가 동원이 되고 그때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만 또 찌푸차가 그 산덩어리를 등성을 돌다가 갑자기 바위가 덮치는 바람에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두 명이나 생명을 잃는 그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재해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병들게고 하시지만 고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태해지고 또한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예배도 충성되이 잘 수락하지 못하고 기도생활도 잘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폭풍을 통해서 인생의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극률과 차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처다람같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경고에 잔소리도 하고 때려놓은 채찍을 때릴 때가 있는 것처럼 훈육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란과 폭풍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죄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정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순정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계속 연단을 하고 연단을 하고 그래야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홍수와 같은 폭풍화와 같은 이러한 인생의 환란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된다. 이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알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대행관계의 문제들이나 경제적인 문제 특별히 또 난치병의 질병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우리를 참 괴롭히고 때로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홍수의 문제가 이것이 잠깐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재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정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폭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온전하신 뜻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에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두통이 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의사를 무조건 찾는 것이 아니고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태풍이 온다는 또 그러한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하늘을 두려워해서 우리 조상들은 기우제를 드리고 뭐 돼지 머리에 돈을 입에다 물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이 지속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무엇인가 모르는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적인 영역 그러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기우제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고 되고 또한 잘못된 것을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노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관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삼리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세 가지의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지나갈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3일 동안에 7만 명이라고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인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이미 지금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놀라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그 코로나19가 그냥 바이러스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따윗이 하나님에게 어느 나간 타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자를 올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역병을 일으키는 천사에게 여호와의 칼을 꽂으라 다시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즉시 그 역병이 그쳤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IMF를 당했을 때 한때 갑자기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 우리가 얼마나 60년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전쟁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강국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여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88년 우리 올림픽 88올림픽이 지난 후에 경제적인 급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와 함께 교회도 갑자기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께 갈급하게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병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가지 참 사업적인 수단이나 또 서로 간에 어떠한 도움을 위해서 세상적인 의란 모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임관계를 통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저 종교적으로 그러한 의식적인 예배에 그러한 이제는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을 인하여서 참으로 이러한 어려운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IMF가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어난 여러가지 경제적인 말할 수 없는 지금 고난 중에 닥쳐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비로소 환란은 홍수는 물러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이것은 메타는 변화라는 말이요. 노이아란 말은 누스에서 나온 말로 생각이란 말입니다. 생각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께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불순정한 것이야. 이렇게 찔림을 주시고 그 찔림을 받아서 내가 회개함으로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마치 번재단의 희생 짐승의 모든 각을 떠서 재단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쳐내면서 각을 뜨는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은 그쳐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극률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몸을 찢는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동참게 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몸으로 뼈저리게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이면 그 상관이 그 졸병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창 그렇게 하면 상관이 명령한 그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복창하는 이거 왜 그러느냐 아 제가 제대로 내 말을 알아들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창이라는 구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향하여 복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네가 잘 알고 있느냐 내 뜻을 진정으로 네가 되새기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뜻을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로 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잠깐 좀 변화되는 것 같지만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고집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은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을 할 때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필리핀에 있는 어느 섬에 30년 동안이나 아직 항복을 하지 않는 일본 소위가 있었어요 소위 명령할 때까지 명령할 때까지 너는 이제 투항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라 이런 것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자기 고집대로 30년이란 세월을 살았다 이거 그러니 그 인생이 이제 발견되고 나서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이것을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비가 됐냐 이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정글 속에서 30년이란 젊은 세월을 허비했지 않냐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마치 연어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난 곳을 향하여 헤엄쳐서 거슬려서 자기가 난 산천에서 알을 낳고 세상을 하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연어처럼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물살을 거슬려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지느러미를 곱게 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없으면 헤엄칠 수가 없어요 물살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나 오징어가 물살을 거슬려서 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요 물에 더러운 물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한 돌짝이라든지 위험한 공격에서 보호함을 받고 빠른 시간 내로 도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연어들이나 작은 물고기들은 물이 지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물이가 필요합니까 큰 고기에서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마치 큰 물이가 있으면 아무리 큰 상어 때와 같은 상어가 임할지라도 큰 물이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여 물이를 이루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지으면 상대방을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물이 지어서 쏜살같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하게 되면 어떠한 큰 물고기도 도망가게끔 되어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진을 완전히 견고한 진을 파쇄할 때도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인 화살을 쏘고 영적인 대포로 미사일을 쏠 때 적지는 파쇄되고 마귀의 역사는 더이상 우리에게 범접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이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곳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계신 방송 가족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적인 음성을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많이 앉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영상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영적인 교통 아래서 하나처럼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산사태가 날 때 살아남기 위한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창문을 모두 올려라 그리고 비상 라이트를 켜고 있으라 이것이 환란을 당하고 홍수를 당하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예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요 차가 뒤집어진다고 해도 차가 밀린다고 해도 안전벨트를 매고 세상에 그 진흙이나 세상에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비상 라이트를 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영혼에 닫힐 복음의 언약에 신약 새로운 언약에 소망을 가지고 걸어두는 영혼에 닫지 바로 소망인 것이에요 영혼에 닫 여러분 배가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망망대에 속에서 배가 막 뒤집힐라고 그럴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무거운 닫힐 내리는 거 아니에요 닫힐 내리게 되면 그 닫힐의 무게 때문에 배가 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정박해 있는 태풍을 피해서 정박해 있는 배들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닫힐 내리고 정박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여정 속에서 여러가지 당하는 인생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직장 속에서 있는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자녀들과 부부간의 문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참 노도같이 몰려오는 홍수를 어떻게 이 폭풍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닫힐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 복음의 소망 가운데 영혼의 닫힐 내리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중환합니다 이 닫히야말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떠내려가지 아니하네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닫힐 깊이 내리면 물가에 심기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물가에 내렸을 때 사시사철 푸르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떠한 폭풍우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지라도 영혼에 닫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 가운데 둘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소망은 배의 닭과 같습니다 태아가 생명줄과 같이 여러분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아가 닫힐 어디에 내립니까 엄마의 자궁에 딱 닫힐 내립니다 그러면 그 닫힐 통해서 모든 영양분과 산소가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더 중요한 보세요 태아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삽니까 죽습니까 어머니는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죽으면 태아는 따라서 죽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치 태아가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 소망의 닭을 다 걸어놓으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인간의 영화는 불의 꽃과 같고 인간의 육신은 풀과 같아서 푸른 꽃은 떨어지고 푸른 채소와 같이 배임을 속히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혼에 닻을 걸어놓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시도를 따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 세대계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서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천국으로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시도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시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서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제소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제서장은 들어갈 때 이것은 성령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미시노라고 하는 라삐들의 책에 의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대제서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제일 날 들어갈 때에 혹시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죄가 너무 크든지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함부로 뭐를 잘못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취했을 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제사장을 빼낼 수 있어요 들어가면 다 죽는데 대제사장 외에는 그래서 발목에다가 끈을 끈을 메고 성소에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입는데 성전에서부터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그 거룩한 옷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딸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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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는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소리를 들 수 있는 아 대제사장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 한날에 네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첫 번째는 뭐냐 향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향단 향단이 어디가 있냐면 향로가 바로 성소에 있어요 향단이 있죠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번재단 이 속죄소 법계 앞에서 그 향을 피우면 그 향으로 인하여 법계가 가려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계 앞에 이 어린양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져가기 위해서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또 뿌리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향단을 이 향로를 다시 빼와야 돼 가져오기 위해서 바로 성소에서 다시 분양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 세대계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멜기 세대계 반차를 쫓아서 하늘나라의 지성서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래는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구의학 시대까지는 매번 참 제사를 드리고 희생재물을 받쳐 드리고 범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성서에 나와서 번재단에 드리고 이러한 애꿎은 죄 없는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함에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서와 지성서 지성서 사이에 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성전시대가 마감해요 지상의 성전시대가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지성서가 열렸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크리스도 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발의 발목에 있는 끈이 방울소리를 내면서 성서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지성서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이미 마치셨다 이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멜기시대에게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라 이겁니다 여러분 멜기시대에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조카로 그 부인들과 가족들이 그 아멜렉 군사들에게 다 포로를 잡히고 재산도 다 틀리고 그러한 소식을 듣고 또한 군사를 몰고 가서 다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그 적군들을 다 몰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두 왕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은 소돔왕이에요 소돔왕 소돔왕은 자기 사람들과 또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만 빼놓고는 내가 당신에게 다 준다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맞지 않았어요 행여나 당신이 준 그러한 재물로 인해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러한 소문이 나는 원치 아니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았다 어?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멜기 세대군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시도께서 바로 멜기 세대의 반찰을 쫓아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가 바로 성찬 내가 너희에게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를 준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멜기 세대처럼 대제사장 멜기 세대의 반찰은 뭐냐 그 식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의 속제소에서 영원한 속제를 올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의 소망의 닻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바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두어야 예수 그리시도 께서 가신 천성을 향하여 그 복음의 결국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시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예수 그리시도 깨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시도 그분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가장 문제로 인해서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회개하여 깨닫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시도께 소망을 두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윽박지르고 여러분을 실촉하게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실족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지성소에 승리하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하늘로 조차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안의 예수의 신부들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한 신부들은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이 속히 오길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소망 영혼의 닻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여러분의 재물에 두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닻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깨토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닷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닷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닷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닷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나팔 소리가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